아, 누구세요? 좋은 대답 부탁해요. 잘 지어냈습니까?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. 편하게 반말로 알겠다, 진아. 맞네, 맞네. 아, 석진이. 지민이가 잘못을 한 거니까 항상 반성을 하거든요. 아니야, 아니야. 제가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펙트럼이 굉장히 좁은 사람이라고 전하는 이제 약간 절벽 끝에서 이제 약간 뭐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, 없었잖아요, 그때. 그거는 사실 제가 많이 우울할 때 우리 모두가 좀 많이 우울해하고 좀 힘들어할 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돕고 싶고 사실 이런 게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뭐 약간 이런 느낌? 저 믹스테이 그런 거 싶어요. 어, 제 믹스테이 13곡 정도. Want tut. 오케이. 여러분. lek'Syn off and correct. nominees akis 결정